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민왕 단독으로 할거에요 공민왕 오랜만이죠 자 공민왕 1330년에 태어났습니다 1341년에 원나라의 입김이 좀 쎄서 원나라 입졸하기 건너러가서 1344년에 강릉대군으로 봉해졌다고 저번에 잠시 말했죠 강릉대군으로 봉해졌고 1349년에 드디어 20살이 된 공민왕 왕천은 위왕의 딸인 노국대장공주와 혼인을 하게 돼 그리고 1341년에 충정왕이 죽자 귀국을 해서 직위를 해요 1351년에 드디어 마침내 고구려 30일 때 국왕으로 직위할래요 국민왕이 그래서 1352년부터는 개혁을 하겠다 하면서 바로 예전에 무신들이 인사행정을 당했던 정방을 바로 폐지해 버렸어요 정방부터 폐지해 버리고 이 때 당시 원나라는 서서히 이제 기울기 시작했나봐요 1354년에 홍건적이 한족인 홍건적이 살짝 그 틈이 벌어진 그 힘의 원나라의 그 국세정세 국세가 약간 흔들림을 보고 쳐들어갔나봐요 제 스파이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트윈버러진 트윈 타서 들어갔고 어떻게 돼? 원나라가 휘청하는 원나라 몸살 경력, 홀건적이 진입으로 고려보고 자기의 그 나라 부마국인 고려한테 지원 요청을 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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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우리도 원나라를 한편으로 원나라를 도우면서 한편으로 이제 상태를 사태 파악을 위해서 일단은 지원을 오케이 했죠 원나라가 힘이 없어진 거를 이제 그렇게 되면 국민한테 보고를 하니까 아 이제 개혁을 더 추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1300 개혁준비를 1356년에 드디어 기양우의 동생인지 오빠인지 오빠 또는 남동생인 기철 형제 형제인 기철 등 원나라 그거 하나 오는 권문세족들 을 다 숙청하고 그리고 뭐 이문소도 폐지하고 뭐 원나라 관계된 거죠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리고 쌍성총관부도 탈환 총관부도 탈환 북쪽에 있던 거 그리고 정동행 성폐지 정동행 성폐지 이렇게 그리고 1358년에는 우리나라에도 외국들이 막 차 돌아서 외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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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돌았는데 최영 등이 다 무찔렀어 외국들 최영 드디어 최영도 등장해 최영도 1358년 그러다가 1361년에 59년에 먼저 쳐들어 59년에 그 다음 58년에는 매구가 쳐들었는데 59년에는 홍건적이 우리나라에도 쳐들어 홍건적이 진입 신입을 했는데 최영이 또 막아내 최영의 그 군사들이 홍건적을 4만 4만 5만 5만 그 홍건적들 다 몰사시켜 그러다가 또 군대 모아서 중 61년에 또 쳐들어와 근데 최영과 이성계의 조합으로 또 게이 조합으로 또 몰아내 대단하죠 1363년 김용이 원나라 세력과 맞붙어 가지고 원나라 희미하게 지금 원나라를 배신하고 자주 개혁 반원 자주 개혁을 쓴 공민왕을 시해하기 위해 출작을 하다가 최영이에게 진입되서 끝나고 공민왕을 19365년에 결국 1365년에 1365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노국대장공주가 회임을 했는데 난산으로 죽고 글쌍 환공을 통해서 신도는 등용해서 본격적으로 3366 전민병장도감은 설치하고 전민병장도감이 뭔지 알아요? 전민병장도감은 권분세족들의 때 빼앗긴 현례를 노비뼈 다시 되돌려 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뭐 의미가 없었죠 의미가 동민왕이 죽은 다음에 더욱더 그리고 성종관도 재설치하고 1371년에는 하도 이제 귀족들의 반발과 여러가지 있었던 이유로 신돈마저도 신의 황고로 신돈도 제거 신돈도 제거돼 노국대장공주가 죽어서 시리에 있는 상태에서 겨우 신돈 등용해서 했는데 신돈도 지돈으로 또 제거해 그러다보니까 개혁의 의지가 사라져버리니까 마침내 1372년에는 어떻게 하냐 나 여자는 놀때는 하나뿐이었다 더이상 여자는 안한다 대신에 술과 뭘 하냐 남색을 남색은 파란색 빨주노초판남보 그 남색이 아니고 남자 남자들을 이쁘고 잘생긴 남자들을 등용해서 자기 정치나 뭐 이런거에 좌우 시중 드는데 했고 뭐 아마 그 자제일 중에서는 가장 우두마리가 홍룬인데 홍룬하고도 무슨 관계를 가졌을 거에요 그리고 홍룬은 심지어 이것을 공민왕의 후궁인 누구야 공민왕의 후궁은 이쁘 이쁘하고 이쁘하고 관통했다고 말이 나오자 1374년에 홍윤이 관통했다는 소리를 왕에게 보고하니까 공민왕이 그 일을 아는 사람을 추정할 때 그 말을 듣고 최만생이 홍윤한테 가서 그 얘기 안했고 홍윤을 비롯한 자제이들이 공민왕을 시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공민왕의 일생이 일대기가 끝났어요 공민왕이 시되므로서 일생이 끝난거야 공민왕이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 신돈의 신돈과 반야의 아들이라고 추정되어 의심되는 왕후를 왕위에 이이님이 앉힌거야 그리고 이이님이 뒤에서 쫑락쫑락한데 그거 우왕시대는 다음에 할거야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